안녕하세요 구자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저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라는 주제인데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도 하시니까 제가 오늘은 이 주제를 조금 부르자 하는 생각으로는 많은 얘기 나누려고 해요 일단은 아마 아시다시피 제가 원래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왔다는 거는 거의 다 아실 텐데 저는 서련 때 되어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는 제가 원래 서련에서 되어놨다가 그리고 서련은 해체되면서 제가 우즈베키스탄 국적자가 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얼마 전 아니고 그땅식 미녀들이 쏟아 나왔을 때는 제가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우즈베키스탄이라는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는 제가 해피투게스 나오면서 제가 이제 최근에 한국 국적을 다 쓰니까 한국 국적자로 이제는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지금 국적을 세 번을 바꿨어요 제가 서련 때 되어놨었기 때문에 제가 출생지면서에 대해 서령을 써 있어요 우즈베키스탄은 아니고 그 당시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30년에 되어나기 전부터 모든 사람들은 국적을 서련이었다가 이제 각자 나라들이 해체해 이렇게 서령에 해체되면서 여러 나라가 생겼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으로 됐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그 당시에는 전입신거 되는대로는 그 나라 사람으로 국적을 받게 됐어요 뭐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사람이 갑자기 일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살다가 갑자기 우즈베키 사람이 되고 이런 형상이어서 가지고 굉장히 많은 헐랑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루만에는 해체되어 가지고 조금 많은 어려움을 있었고요 일단은 제일 재밌는 거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났으면 무조건 우즈베키 민족이다 말하는 것도 애매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만 한국에 살기 때문에 다 한국 국적자이기면서 한국 민족이잖아요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사실상은 그렇진 않고 또 우즈베키스탄 분 아니고 구서령 국가들 되게 특이한 케이스에요 우리는 원래 시민지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같은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리는 원래는 황제국이었다 원래는 150년 정도를 그 러시아 밑에 있었는데 처음에는 러시아 환제국이 와가지고 전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련으로 자연스럽게 바뀌면서 서련이 됐는데 같은 나라였다는 거죠 다른 시민지들 보면 뭐 호주나 이런 데는 다 영어로 쓰는 거는 시민지였기 때문에 자기 언어를 다 지키면서 공통으로는 러시아만 썼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왜 러시아 말 쓰냐 제가 러시아 학교 다녔고 다행히 서련 사람들은 우즈베키 학교도 있었지만 뭐 러시아 학교도 있었는데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러시아 출신이에요 사실상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한국 생각으로 하면 부산에 대원 와서 선인 돼서 서울에 왔어요 그리고 해지되면서는 그 나라 사람으로 서울 사람으로 됐어요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상은 출신이 어디에요 부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러시아 출신이고요 우리 할머니는 너베시비르스크 지역에서 대원 왔고 할아버지는 추멘스카 오블레스티나 추멘 지역은 이게 술고 되게 추운데 러시아 위에 거의 살베리아 지역에서 대원하셨어요 외할아버지는 사실상 군대 때문에 왔고 그 당시에 서로 우리 아버지도 군대 갈 때는 모스크 갔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같은 나라니까 그냥 왔다 갔다 다 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 날씨를 좋아서 남았고 우리 할머니도 성인 되고 왔고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셔서 우리 엄마를 태어났는데 사실상 로시아 사람들이니까 이제는 다윤이 로시아에게 보냈고 그리고 우리 엄마도 로시아 교육받았고 민족이 원래 다 다른 민족이거든요 엄마는 우즈벡말을 못했고 왜냐면 그 당시에 우즈벡말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서류한테는 로시아 말만 알면 다윤이 뭐든지 다 가능하고 로시아니까 그 당시에 로시아 같은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로시아 말을 써는 거고 우리 엄마도 우즈벡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우즈벡말을 잘 못해요 아예 못하죠 몇 마디 빼고 우리 아버지도 사실상도 혼혈해요 그러니까 이거 재밌는 게 우리 친할아버지는 지금은 그 당시 같던 나라였으니까 그냥 지역이 어디서 대원하는 거를 말했지만 사실상 지금 이 지역이 다 지키스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밀상에서 대원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아버지도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민족의 세계가 섞여가지고 외할머니는 우즈벡에서 당해서 대원하지만 유일하게 우리 외할머니는 우즈벡사람이에요 아 친할머니 죄송해요 친할머니만 우즈벡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민족이 너무 다양하고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서수민족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서수민족의 문화에 맞게끔 살아요 그 나라에 살면서도 약간은 한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겠냐면 한국 사람이 미국 갔어요 애도 낳고 사는데 하지만은 추석 설날도 지키면서 김치도 먹고 그 풍습을 지키면서 미국에 살지만 미국 국적자가 미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 나라의 풍습을 지키면서 사는 거랑 똑같다는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로시아 학교 다녔을 때도 우리 민족이 되게 다양했고 혼열들도 많았고 저도 혼열이니까 그래서 우리 로시아 말만 쓰고 로시아에 좀 가까운 풍습으로 살고 우즈벡사람들이 다른 학교 다니고 자기 언어 쓰고 자기 문화를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저 사실상 우즈베키스탄 지금 가면 친구가 없어요 다 떠나서 민족들에 달아 자기 다 우크라이나 로시아 뭐 이스라엘 독일 다 떠나버려 가지고 지금 사실상은 제가 우즈베키스탄 가면 심심해요 친구가 없기 때문에 가족 때문에만 가요 제가 아마 로시아에 가서 훨씬 더 친척도 많고 친구가 더 많을 거예요 네 로시아에서는 제가 친척도 되게 많고 카작상에서도 친척이 있고 저 친척이 민족도 되게 다양해요 민족도 너무 다양하고 친척들 사실상은 사는 나라도 되게 다양하고 그래서 그냥 한국 사람들처럼 다 우리 한국인이다 그런 기념이 없기 때문에 민족이 다양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혼랑이 올 수 있어요 저 같은 혼열인데 사실상 제가 어느 민족인지 저도 가끔씩 헷갈리는 거에요 혼열이니까 우리 엄마는 이 민족이고 아버지는 다른 섞여 있는 민족도 있고 그러니까 민족이 너무 다양하니까 사실상 내가 어떤 민족이 섞여 있다 말하기가 애매하고 전체성도 혼랑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진 않고요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주면서 살고 있고 아마 미녀들이 쏟아 출신한 유명한 우리 자밀라씨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아마 젊은 분들이 모르겠지만 자밀라씨도 혼열이에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났지만 마찬가지로 저랑 똑같이 서령에서 우즈베키스탄 사람 되고 지금 어디 사시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자밀라씨도 원래는 어머님 몰더비아 사람이고요 동유럽이 있는 몰더비아 사람이고 아버지도 혼열이에요 타타리랑 우즈베키스탄 그러니까 자밀라씨도 혼열이고 사실상 자밀라씨도 로시아 말만 했고 우즈베키스탄 말 못해요 나 같은 혼열들은 무조건 로시아에켜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어느 사람일까 말하기가 애매하고 지금 제가 정확하게 알아요 제가 한국 사람이에요 내 친구들도 로시에 살면 물어보면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 사실상 그 사람들도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났지만 나 로시아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똥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국적자 국적에 살아서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너 민족이 뭐냐 그런 거는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사실상은 국적은 제가 한국이에요 지금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사실상 미국 나가면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는데 나는 한국에서 왔다고 보통 사람들이 혼열이냐고 혼열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미국 사람 얼마 전 미국 갔을 때도 혼열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다 미국 사람들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서수민족이 하도 많으니까 한국에 왔으면은 피도 한국피도 있고 이제 얼굴이 살짝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다른 혼열일 수도 있다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 한국에서는 조금 없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왜 우즈베키스탕에서 왔으면 우즈베키 사람이고 우즈베거 못하냐 요즘에는 사실상 우즈베 젊은 시대 20대 시대들은 러시아말 잘 못해요 어른들이 잘하고 옛날 사람들이 다 하고 30대부터 고위 좀 잘하는 편이고 젊은 친구들이 잘 못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이제는 서로 해체하면서 해체하고 나서 태어났기 때문에 고위 우즈베거만 쓰고 우즈베키 친구들이 많고 그리고 러시아 친구들이 많이 떠났기 때문에 90년대 후반에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많이 떠났고 요즘에 사실상 우즈베키스탕에서 나같은 혼열이 많지가 않아요 혼열이나 이제 러시아 민족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고위 아마 이제 우즈베키 사람들이 대부분을 많이 살아서 우즈베거 훨씬 더 많이 쓰고 아마 최근에 가시던 가시는 이제 한국 사람들도 일 때문이나 뭐 공부하거나 뭐 여행 가거나 이런 분들을 보시면 다 우즈베거 쓰는 거는 다양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이제는 당연히 이제 나라가 독립했기 때문에 자기 언어를 쓰고 자기 문화를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우리는 이제 옛날 사람들이 옛날 사람 말하기에는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문화권이나 이런 거는 살짝 다를 수도 있어요 많은 이야기 해드렸는데 여러분들도 봤을 때는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지금 많은 생각하실 텐데 진짜로 제가 원래 지금 사실상은 세계국적을 바꾸면서 살았는데 뭐 요즘에는 그런 뭐 흔한 일이기는 해요 여러 나라들이 이민도 가시고 한국분들도 뭐 캐나다도 미국도 가고 그러니까 그런 뭐 헐랑이 올 수도 있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좀 우리는 소수민족이 하도 많으니까 그런 거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보니까 전혀 뭐 어색하지도 않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앞으로 여러분들도 여행이나 우리 우리 쪽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사실상은 로시아 사람이에요 로시아에서도 원하면 로시아 사람이지만 민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혀 우리한테는 이상하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로시아 사람들이 만나면 저한테 한 번도 로시아 사람들 너 왜 로시아 말 잘하냐고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상 왜냐면은 로시아에서도 민족이 너무 많으니까 로시아 말만 잘하면 로시아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인 마찬가지로 미국도 서수민족이 너무 많은데 미국에서 태어놓고 영어를 잘하면 미국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한테도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제가 오즈베키사에서 왔다고 해도 아 뭐 그럴 수도 있구나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주기 때문에 전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생각하게 됐죠 그리고 우리 앞으로도 되게 재밌는 얘기 많을 거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